시대의 범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학수 부모님 준비하십시오 사는게 뭐 별거 있어냐 요간 먹고 잘면 될거지 소란차에 심을 덜고 너떨어수만 웃어보자 세상 시계 바늘처럼 덜고 덜다가 다른 길을 이룬 사람 아 아 믿을만 따위 없는 거야 볼보에도 없는 거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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